유혜진의 히트과이쇼 국내 시청자 여러분, 해외 동료 여러분, 안녕하세요. NC 유혜진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에 자리하고 있는 아름다운 아카이브 카페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미녀와 야수의 좋은 일 보내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진 이렇게 존님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진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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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이렇게 존님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마중보는 두 눈이 아프도록 미래 모습 새기며 한 잔 술에 취해 두 잔 술에 취해 사랑에 취해 구성진 가게 장담만 주면 이내 품에 안기네 한 잔 술에 취해 두 잔 술에 취해 사랑에 취해 구성진 가게 장담만 주면 이내 품에 안기네 구성진 가게 장담만 주면 이내 품에 취해 욕같아 가게장 한 잔 술에 취해